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ㅕ 아..... 아..아니..아..아닌가 이거? 이거...아닌가아... 가 보자 사자가 잘해줘야되는데 사자가 잘해줘야되는데 지나? 이겨라 할수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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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호흡 희상한국이었어 호흡 와 최강의 골드 와이씨 이걸이기네 이걸이기네 진짜 가만히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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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피언스 올려줘야죠 화났네 소제스트 써야되는데 희빨을 쳐야되는데 아 와 힐 왜이렇게 느려 스커트 업그레이네 스커트 업그레이네 피 105짜리 와 쩌네 극한의 어그로 어그로타입이다 노예하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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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이르러 아직 이르다 롤링어택 찍어놔야지 도넛 세보이는데 파르티지 아니네 치유중이라서 오고 노예하나 보내고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결국 해냈네 헬발 못할 줄 알았더니 그걸 또 나보다 낫구먼 내 저기는 죽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피 너무 늦게 찬다 근데 아 흐흐흐흐흐흐흫 보내야겠죠? AI한테 막줍시다 AI 리액션 달러 달아놓으니까 창병이 나와야돼 진짜 증갈 죽는다 증갈 주고양 누구 찍었냐? 뭐야? 아 잠깐만 와 와이프가 없어졌는데 당신의 병사를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이거 빌려주면 암살각인데? 1번 에반데 아 뭐야 오우 좋아한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 흠흠 피파 돌려야지 다시 다시 뭐 빌려주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메디신 제 치료할 때 업그라면은 치료 못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으음 으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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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흠 질까? 밀까? 총수 씹? 여기 키우자 무시하러 주는다 무시하러 주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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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알겠지 어! 창병이다! 증갈 창병 이름이 증갈이야 이게다가 오케이 내가 컨트롤 할만한 여지가 있는 애가 나왔구만 아니 좀 아쉬운게 스탯이 좀 너무 아쉽다 2대2인가? 2대2 딱 좋은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으흐흐흐 어흐흐흐흐 으흐흐 흠흠흠흠 이제 좀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? 크흠흠 그래서 거드리기만 해줘도 괜찮기 때문에 비스럭 아 내가 컨트롤 아이 조지면 되지 뭐 크으아앗 으아아앗 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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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